말리포에서 패들보드를 타고 있습니다. 바다수영을 하러 갔던 사람들이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네요. 바다수영을 하는 소리가 진짜 많아요. 그리고 바다수영을 내주고 있구요. remember the word is the name is the name is the name is the name. 바다수영을 내주고 있어요. 바다수영이 grabbed the song. 뭐지. 가사하고 바다수영은 눈이 부 ofere다. 제가 안쪽으로 부족하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네명의 인어가 있네요. 바다에. 파도를 타고 한번 가보자. 파도의 속도가 궁금하네요. 파도는 시속 10km 넘을 것 같은데. 파도를 타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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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좋다